안녕하세요 거니루 거니찌와 거니 하우신짜오 거니입니다 짜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먹어볼 음식은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먹어볼 메뉴는요 처갓집의 슈프리 양념치킨입니다 여러분 저녁식사 하셨어요? 같이 먹어요 자 일단 이렇게 콜라도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콜라 일단 먼저 뜯을게요 일단 이제 탄산으로 우리 입맛을 딱 돋우고 먹어보겠습니다 처갓집 슈프리 양념치킨입니다 참기름이 너무 더 temas 딱딱하고,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참기름이 더 맛있더라고요 레이갓에 맥락이라도 소잘에 맥락을 만들어 볼게요 그릇하면 컵밥을 안락이 되니까 오징어 고춧가루 팽이버섯 . . . . . . . .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오징어 너무 맛있다. 바삭바삭 슈프림 양념치킨 같이 한번 먹어봤는데요. 처음 먹었을 때 양은 담백하고 되게 맛있거든요. 조금 계속 먹을수록 살짝 좀 질리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콜라나 이런 거를 같이 곁들여서 먹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너무 많은 대량의 양을 먹기에는 좀 물리는 감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먹방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먹방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어떠한 영상 또 기대하시는 그런 메뉴 있으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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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